한글자막 by 한효정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도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도 서로를 알아보고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 교만도 아니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람이라 그중에 제일은 우리 사랑 사랑이라 내가 너의 그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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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